안녕하세요 비코야 놀자의 비코씨입니다 저는 목포에서 1시간 차로 달려가지고 신안군 암태도 추포리에 와 있습니다 아 이곳에 그 운절리가 다 컸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가을에 건강 모양식이죠 아 제가 오늘 낚시를 해 가지고 동네 주민들과 운절리 회판을 한번 파티를 해볼까 합니다 아 여기 아주 풍경도 좋고 낚시하기가 아주 좋은 여건입니다 하여튼 운절리가 다 컸다는 소식이 와서 달려왔습니다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얼마나 큰지 기대해 주십시오 아 암튼 아 고객님은 정말 좋은가 나 보았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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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 아 음 저리 크기가 한 메시지 차이가 1뼘 안 한 어 엄청 큽니다 예 아 아 예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운조리 손맛이 너무 좋아 가지고 차 트렁크 뒷문을 열고 우산을 바치고 좀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아 비가 아쉽게 오네요 그래도 운조리만 많이 잡히면 뭐 까지껍 자 이렇게 해서 비를 피할 수 있게끔 만들고 계속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서 목포까지 2시간 반 이에요 아주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에 낭둥어 회 드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내려오십시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 운조리가 시알이 좋아요 아이고 굵직한 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운전이가 아주 제법 굵직하네요 자 운전이가 아주 굵직합니다 이 정도면은 해 먹기 딱 좋습니다 예 입기는 좀 청지렁이 쓰고 있는데요 예 또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운전이 잘 올라오네 운전이 잘 올라오네 예 또 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 잡힌 것 같습니다 예 낚시는 잘 되는데요 지금 여기 물이 차올라 가지고 이사 가야 되겠습니다 이거 뭐 조금만 더 있으면 발 빠지게 생겼네요 여기 저 물이 차면 다리가 잠기는 모양이에요 자 마지막 한 번 더 던지고 저쪽으로 이사 가겠습니다 이곳이 어디냐면요 암태도에서 추포 건너가는 연육교 다리 밑입니다 지금 다리 공사 한참 중인데 여기 아주 낚시 하기가 여건이 좋아요 차를 바로 대놓고 예 이곳에 운전이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서울서도 온다고 하네요 이쪽에 한번 낚시 오시면은 정말 청정해역입니다 아주 운전이가 깨끗해요 아주 바로 즉석에서 꾀잎에다가 된장 발라 가지고 딱 한 점씩 먹어도 괜찮은 그런 곳입니다 이쪽에 낚시 한번 와보세요 정말 즐겁습니다 네 지금 완전히 물이 빠졌습니다 낚시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이 조그마한 웅덩이에 한번 낚시대를 들여 봤습니다 자세히 확인해 볼게요 자세히 확인해 볼게요 고춧가루 소주를 넣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춧가루 파리 Как 으깨라 앙 bb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